우리금융 회장의 모피아 출신 신관치 신호탄인가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3일 우리금융 지주차기 회장 후보로 정해졌다.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을 했다곤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 금융당국 계속 군부를 지핀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 개입필요성을 언급한 직후에 결정됐기 때문이다. 우리나라 금융업은 관치금융의 폐해로 지금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관치금융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. 임 전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살상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.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업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우리금융은 여러 차례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. 그러다가 임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이던 2015년 7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채택하고 민간주도의 자율경영을 약속하며 민영화의 물꼬를 탔다. 그 결과 2016년 11월 7개 금융회사가 과점주주로 참여해 실질적인 민영화를 이뤘다. 당시 임 전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은행의 민간주도 자율경영이 이루지도록 그동안 제시한 시장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. 이런 약속을 하니가 우리금융회장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번 손님은 정부의 신뢰까지 먹취를 한 셈이 됐다. 금융당국에선 금융지주회장이 이사회를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해 사실상 황제경영을 하고 있어 정부에 개입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.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손태승 현 회장이 사업펀드 사태에서 보듯 내부통제에 실패한 점을 경영진 교체의 유로 내세운다. 틀린 말은 아니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모피아 출신 회장이라는 과거로 회개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. 임 전 위원장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단행해 몇 년 뒤 수조원대에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인물이기도 하다. 사모펀드 정책 실패 책임은 따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.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장 선임과 관련해 각사 이사회가 선임한 후보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을 때 여기에 제동을 거는 수준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. 금융지주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유능한 경영자를 선출하는 게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KB금융 등 일부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. 정부는 이런 성공 사례가 확산되도록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. 금융지주 이사회 금융지주 이사회 금융지주 이사회리